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음 어로만지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관심과 사랑을 받고 싶어합니다. 유아기에 부모나 양육자료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신체적인 접촉과 친밀감을 늘 갈망합니다. 늘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에 목말라 하고 어른이지만 아이와 같은 행동을 하며 관심을 끄는 행동을 합니다. 혹시 나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나의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나에게 많은 관심을 주시도록 부탁드리면 어떨까요? 내 주변에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이들에게 또한 사랑과 관심을 나누어 준다면 나도 좋고 남도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또한 내 자녀들에게 충분한 사랑과 관심을 기울여서 애정결핍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한 세상은 우리 모두가 만들어가야 할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감사합니다.